수도 토르샤븐의 한적한 거리에 자리한 건물 이곳은 페로제도의 의회다 쉽게 들어갈 수 없을 거라는 예상과 달리 사무국장은 선뜻 나를 의회 안으로 안내했다 세계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작은 의회 그러나 자신들만의 국기를 걸고 자신들만의 언어로 국가의 중대사를 논하는 의회는 페로제도의 자부심 그 자체다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관계는 전국의 관계가 우리나라에서 사회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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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